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양하세요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팬티비의 호랑이입니다 오늘은 입양하세요를 해볼건데요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오 옷이 바뀌었네 그러면 오늘 입양하세요를 할건데요 제 집이 어딨지? 내 집이 어딨지? 내 집은 나중에 찾고 우선은 입양섬으로 가볼게요 맞다 그리고 열기구를 타야 되는데 열기구를 타고 거기에 가야되요 성에 가야되요 성인가? 네 거기를 가야되요 자 아이고 잠시만요 realidad 그리고 네 그러면 이어서 해보겠습니다. 아 여기 열기구를 타야되요. 네 이 열기구를 타야되요. 음 아이고 어프 어프. 자 여기로 열기구를 탈거에요. 열기구를 탈 땐 조심하도록.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는지 알면 놀랄것에 곧 다시 돌아오게 나왔어. 자 여기 앉아서 이제 50초 후 출발합니다. 47 46 45 44 43 42 41 40 39 38 37 36 35 34 32 31 30 네 안녕 가 곧 출발할거야. 아 수락 내 가족이랑 이 친구랑 가족이 됐습니다. 음 레모네이드를 줄게요. 안녕 친구야. 오 이제 갑니다. 뭐야 뒤로 갔네요. 자 다음 영화 하늘성으로 가야되요. 이렇게 마이크가 돌아가. 어 떨어졌네. 하늘성으로 가야되요. 여기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. 우와. 이건 뭐지. 음 네. 그 다음엔 뭐지 이거.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어이구. 아니요. 안해요. 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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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티 안해요. 음 2층에 올라가면 뭐가 있지. 어 궁금 궁금 궁금. 아 떨어졌어. 아 카메라 너무 빠른데 이건 좀 느리다 세개로 이렇게 됐다 이건 좀 느린데 됐어요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 2층에는 이게 뭐지 여긴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우와 점프 점프 오 예 아야야야야 어 어 여긴 어디지 왜 이방섬으로 다시 왔네 뭐야 가까웠네 그러면 재패스를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초반 10대 초반 그 다음에 유모차 타 탔다 음 넌 뭐하고 싶니 안 가요 음 음 이건 뭐지 음 어 꼴마야 여기에 집차가 나왔어요 음 음 음 음 우선은 한번 놀아볼게요 야 뭐고 수영수영 이거 타지마 이리와 따라와 이리와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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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따라오네 이거 탈까 뽀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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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강아지가 어디갔어 아 네 어 네 돈을 바꿔요 어 이거 타 이름을 어 한국어가 안 되지 맞다 한국어가 안 돼요 음 뭐를 하지 w w w u i 로 하겠습니다 어 왜 알았어 그럼 다른 걸로 바꿔줄게 이 w w w w w w w w w 아 이거 뭐지 아 이거 점프맵 제일 쉬운 걸로 해보겠습니다 처음 처음이니까 이 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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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있어야겠다 강아지 위험하니깐 들어가 있어 자 그러면 점프 맵을 한번 플레이 해볼건데요 이게 뭐야 점프 점프 뭐야 다시 처음부터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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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뭐야 안보여 갑자기 아 갑자기 안보이잖아요 이런게 어딨어 점프 아 잠시만요 두번째로 어려운걸 해보겠습니다 음 음 여깄다 외로운 봉우리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려 좀 이상해 이게 뭐지 이제 이런건 할 수 있어요 점프 아구 이거 뭐야 이게 점프 아구 점프 점프 아 뭐야 다시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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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 안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뭐가 어렵다는 거지 점프 되게 어렵네 진짜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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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 뭐야 이거 처음부터 해야 되네 저장 없나 아야 아야 아 없나 뭐 다른 거는 아 끝 내고 싶은데 아이고 안 닿지요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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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요 점프 점프 끝에서 이거는 아 다시 한번 끝 내고 싶은데 점프 아니 이거 점프 할 수가 없는데요 아 점프 끝에서 아 이거 못해 다시 밝아졌다 다시 밝아졌다 참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 해보고 싶은데 점프 점프 아 안 해요 근데 이게 미니얼드가 어디로 갔는지 어디가 끝이지 안 보이는데요 그냥 미니얼드 한번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으이 점프 이건데 갑자기 깜깜해지잖아요 안 깜깜할 때 어디야 아 길이 너무 아 아 아 아 알겠네 여긴 건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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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건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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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 되기 전에 빨리 빨리 아 잘 안 보이는데 아 이거 잘 안 보여 너무 안개가 많이 꼈는데 아 이거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여 아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안 보여 안 보여 아 깜짝이야 뭐야 그냥 여기서도 올라갈 수 있네 점프 그냥 여기서도 올라갈 수 있네 아 뒤에서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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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행 이거 안 보여 여기서 가면 되고 아이고 아 아 다른 길 없나 다른 길 다른 길 없네 있긴 한데 그냥 왠지 여기로 가야 될 것 같아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맞겠지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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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 아 아 진짜 안 보여 뭐야 이게 뭐가 쉽다는거지 뭐가 쉽다는거지 이게 뭐가 쉽다는거지 어 이거 아까 어떻게 올라갔지 아 아니 다른 길로 갈래 아 여기네 여기네 여기로 갈 필요가 없었어 점프 점프 저기로 갈 필요 왜 쇠덜인거 아닌가 점프 점프 너무 쉬워 진짜네 쉬운거 맞네 음 아 옆에였네 음 그 다음엔 왜 아니 이상하네 분명히 안 죽었는데 왜 죽었다고 해 참 이상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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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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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길이 어디야? 길이 모르는 사람들이지. 잠시만요. 길이 어디지? 여기가. 점프. 여기가 맞나? 여기가 맞나? 아 왜! 아 길이 어디야? 아니 길이 어디냐고요. 길이 어디야? 왜! 안 해. 안 하도록 하겠어. 이걸로 다 시간 끌겠네. 아 고대 유저? 에헤. 점프 점프.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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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